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유성제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코멘젯! Here we go! 아 이거 들어보라 해가지고 라스라이션 형님이 와우! 아 근데 이게 피해 맛 들다가 없으면 좀 거시게 하긴 한데 잘해볼게요 음,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걸 참았네 아 레전드 뭐 그래요 아 아 아 내 표창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내 표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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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가 안 쓰셨어 너무 쓰잖아 이거 제이스 형 딱 와가지고 쇼핑하면서 바텀 2번 턴에 말고는 못 잡을텐데 아쉽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와주세요 아 너무 큰데 안죽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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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렸다 너무 빨렸다 아군이 타냈습니다. 아군이 타냈습니다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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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좀 와봐 라인 좀 먹자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그럼 바론가잖아 정글 죽어서. 왜? 아아! 도와주세요! 나이스! N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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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ㅡㅡㅡㅡㅡ 오따 Holy Sh***! 왓더 f***? Nice guy 아 눈내라 후우 드디어 와 이걸 이기네 나이스 팀 아 야무졌다 드디어 이겼네 아펠리오스 0킬 10대 쓰라고요? 실화야? 와 아펠 진짜 0킬 10대 쓰네 와 진짜 아 야무졌다 유성제드 마공점 5번밖에 못 썼네 아 그래도 잘했다 공점아 아 에스마이너스 너를 데리고 승리를 했다 아 첫 유성제드 재밌었다 진짜 이정도면 성공점 아닌가요? 나이스 다음판도 유성이어야지 다음판도 유성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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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